그럼 전 두 분만 믿을게요. 가을이 저희가 잘 키울게요.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. 네, 어서 가보세요. 여름이 가을이가 그렇게 예뻐? 네, 너무 예뻐요. 그러다 여름이 어린이집도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어린이집도 따서 가을이 물 끓는 여름이다. 엄마는 그럼 여름만 믿는다? 네. 아참, 성은 씨. 우리 어디 좀 들렸다가요. 어디야? 아니, 나도 가족 사진 찍자 그러려고 했는데. 그랬어요? 네. 역시. 준비되셨죠? 그럼 찍겠습니다.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. 아이. 아이, 좋습니다. 한 번 더. 아이. 여기, 여기 보면서 아기, 아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아이. 어, 잠시만 계세요. 엄마, 이번엔 여름이가 가을이 안고 찍으면 안 돼요? 여름이가? 여름이 가을이 안을 수 있겠어? 네. 그래. 그래, 그럼.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여름이가 가을이 안고 찍자, 이번에. 금희 씨. 그래, 좋아. 그럼 여름아, 가을이 잘 부탁해.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자, 그럼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이, 좋아요. 아이, 좋아요. 여기, 여기. 여기 봐요. 하나, 둘, 셋. 네, 행복하게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. 하나, 둘, 셋. 좋아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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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론 익숙함에 속아